국방백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전략 문건만 막으도. 국방백서도 중국 돌려가기 많아요. 한마디로 이건 너무 길어서 빨간 글씨 중심으로만 읽을게요. 중국은 사고 뭉치고 천지사방에서 도발 중이다. 이 얘기를 그렇게 못 써요. 국방부도. 그렇게 하면 여의도가 나서가지고 국방부 다 탄핵시킨다고 난리 부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남중국해에서 깔짝거리고 태평양 원해훈련. 태평양 멀리 나가서 미국 도로 하와이 서쪽은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전부 자기 루트 만들고 있고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시켰는데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더 강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 맞서가지고 앙앙거리고 있다.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 편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백서에서 미국이 한미관계, 한미동맹이라는 용어가 무려 600번 가까이 나온다고요. 따라서 미국의 압박에 맞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백모처럼 표현하면 정상적 국제 질서에 맞서가지고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이 배를 맞춰서 도발하고 있다.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돌려까기라고요. 그 다음에 백모식으로 표현하면 중국은 대만 침공하겠다는 미친 소리를 주워 섬기는 중이다. 이 소리인데 이거를 어떻게 돌려까기라 하냐. 중국은 합동훈련과 미사일 시험 발사 가로치고 대만 포위 군사훈련 괄호닫고는 대만뿐 아니라 일본 등 영내 국가들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 대만 독립 반대를 최초로 당장의 명문화하고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는 등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진핑이가 한 번 더 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대내외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돌려까기죠. 완전히. 대만 침공하겠다라는 미친 소리를 주워 섬기는 중이다. 그 소리예요. 그걸 돌려까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 한미동맹에 질질 끌려가는 영혼 없는 국가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본 아까 이제 그 일본의 방위백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진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현대 문명 안에 핵심 가치가 내장되어 있다가 안 보여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 핵심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거의 안 쓰여요. 가치, 규범, 원칙, 자유, 민주주의 이런 용어들이 거의 안 쓰여요. 일본 방위백서에. 그런 정치 철학적 가치 판단이 없어. 그 다음에 말하는 스타일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란 말만 하는데 일본의 입장은 뭐냐 이거지. 이것이 실은 이 가치와 원칙과 규범을 둘러싼 싸움이다. 우리는 아까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거야. 마치 사돈 낱말하듯이 돼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가치, 문명에 내재된 가치를 위한 싸움이고 그렇다면 그거는 미국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에 관한 싸움이니까. 그게 표백돼 버리지. 그래놓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미국이 어디서 좀 착해졌어. 요새 동맹 중요한 건 좀 알아. 이제 전 세계 각지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가 터지니까 현지마다 동맹이 필요한 거지. 너 착해졌구나. 이런 식의 어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 북한에 대한 대립에 있어서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고 가장 위험한 최일선에서 지금 생사를 걸고 있는 게 한국인데 그 한국에 대해서 나라 이름 한 번 거론 안 해. 한미일 3국 협력 체제 이거 없던 일이 생겨가지고 근사하게 펼쳐져 가고 있는데 이게 급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 언급이 없어. 그다음에 한미동맹이 핵동맹으로 발전한 거. 이건 일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아예 그게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거 보고 있으면 얘들은 이게 영혼이 있냐.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언급을 안 하고 살 수 있냐. 이게 방위백서, 국방백서가. 그리고 도감같이 만들어서 사진 쫙 붙여가지고 그거 이렇게 아까 보세요. 텍스트의 3분의 1 내지 절반이 사진에 대한 해설이야. 캡션이야. 그래놓고 앞에 표지는 무슨 관방장관인지 뭔가 국방장관인지 마치 자기 지역구에 주는 국정보고서 같이 딱 웃는 사진 박아놓고 그러니까 얘들 뭐 이러고 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얘들 정신머리가 있는 애들이냐.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화가 나기는 커녕 불쌍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번 야 왜 기시다가 저렇게 똥 씹는 표정이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진을 보면 이런 느낌 줄 때가 많아. 윤석열 대통령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기시다는 좀 똥 씹는 표정이야. 뭐냐면 지금 일본의 어떤 정신상태가 일본의 지배층의 정신상태가 그런 문명의 어떤 변곡점에서 일어나는 심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국방백사라고 방위백사라고 만들어놓은 게 지역구 주민 배포용 문건같이 만들어놓고 좋게 말하면 정신머리가 나간 상태고 나쁘게 말하면 영원히 없는 국가 에너지가 없는 국가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국과 미국이 명확하고 맹렬한 다이내믹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이 치고 나가면 일본은 코가 꼬여서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상태로 끌고 가야 됩니다. 안 끌고 오면 우리 일본은 어떻게든지 여기에 같이 관계하도록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동중국해와 오키나와 일대와 대만까지는 일본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게 만들어야 돼. 나쁘게 표현하면 중국이 일본 공격하도록 만들어야 돼. 중국이 일본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 일본도 팔 걷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 화둥둥 너 잘한다 어 화둥둥 너 잘한다 이러면서. 그겁니다 그렇게 그래 끌고 가야 된다고. 지금 그거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문건이 저따구로 나오고 있는 거야 본능적으로 싫어서 불편해서. 그러니 대한민국 최고의 친일 반동분자 친일 매국분자는 죽창반일을 떠들고 있는 반일파리들이고 문재인이고 조국이 같은 인간들이에요. 지금은 일본을 달래갖고 끌고 가야 될 때라고. 그런데 쟤들은 뭐예요 쟤들은 뭐예요 윤석열이 양심을 내려놓고 일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 민족 반역자. 이러고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애들. 괴들이야말로 중국 간첩이고 괴들이야말로 일본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문재인 씨 일본 지배계급에 봉사하고 용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조국 씨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일본이 지난 18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길래 정원향이 됐냐. 180년 왜 꼽냐. 이 동아시아의 현대문명 서양의 현대문명이 딱 덮친 해를 상징적인 해를 아편전쟁에 의한 베이징 조약이 맺어졌던 186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80년을 꼽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렇게 됐냐. 저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보는 거예요. 1945년을 기점으로. 1945년 이전에는 군국적 물질주의예요. 밀리터리스트 마테리얼리즘이에요. 박치고 부호 강병 다행히 본 이렇게 되는 거지. 대일본 아시아 정복.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동양국가가 나라 제도 만들어가지고 닥치고 부호 강병하니까 무시무시하잖아. 저거 따라서 하면 되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따라서 해야지. 우리는 공산혁명을 통해서 저기를 갈 거야. 우리는 나치를 통해서 저기를 갈 거야. 우리는 농민공산혁명을 통해서 저기를 갈 거야. 다 일본이 모델이에요. 피바다 물질주의라고. 근데 그 피바다를 만드는 건 일본은 군국주의로 침략으로 풀었고. 러시아 공산혁명과 중국 공산혁명은 내부 학살로 피바다를 만들었고 나치도. 유대인 학살과 전쟁으로 피바다를 만들었고 내부 국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부 국민 유대인들은 내부 국민 많이 주겠죠 예. 시민권 박탈하고 국민권 박탈하고. 자 천구백사십오 년 이후는 어떻게 된 거냐 적응형 물질주의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네 백모가 만들었습니다. 일본을 천구백사십오 년 이전과 이후로 그니까 천구백사십오 년 폐전하고 나서 물질주의를 극복한 게 아니라. 저그 이제 바깥 세상에 맞춘 물질주의 어댑티브 머티리얼리즘이야. 팍스 아메리카나에 맞춰줘 냉전에 맞춰줘 그 다음엔 또 다극체제에 맞춰줘 그거 가리지 않고 세계시장에서 돈 벌면 띵호와 최고. 이거지 뭐. 그렇게 살아온 거야 180년을. 침략적 물질주의. 군국적. 군국. 밀리터리스트. 군국 물질주의로 살았든지. 혹은 적응형 물질주의로 살았든지. 180년 그렇게 사는 거다 쟤들. 안 그러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적응형 물질주의의 전성시대는 언제냐. 중국사랑 타락글로밀리즘이니까 전성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말하죠. 아닌데 1990년대 전문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3인면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거품 깨지고. 경제적으로는 90년대 중반부터 거품 깨지고 어려웠을지 몰라도. 마인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잘못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거가 일본인 눈에서는 증명이 된 시대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 한 30년 동안. 20몇 년 동안. 왜 그러냐면 이 타락글로밀리즘 시대의 메시지인 거거든. 모든 건 물질 게임이야. 물질주의야. 물질 속에 푹 담가 두면 빨갱이도 착해져. 모택동 같은 대량 학살자도 착해지는 거고. 레닌의 후회들 같은 자들도 착해져.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면제부죠 왜냐. 야 우리 일본도 옛날에 물질주의야 그냥 근데. 약간 조금 조금 빗나가서 그게 좀 사납게 갔을 뿐이지 아니 그 시대에는 다 그렇게 그 국가마다 제국주의로 다 사납게 약간씩 빗나갔잖아 맛이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물신을 섬기는 순간. 중국사랑 타락글로밀리즘은 피티시즘 물신을 섬긴 거거든요. 물신을 섬기는 순간 일본의 어떤 정신세계에는 면제부가 주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물질에 미쳐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시대가 왔을 때 일본이 그냥 막 만든 단어들이 있잖아. 국경 없는 경제 보다레스 이코노미 일본말로 보다레스 이코노미 이라고 그러죠. 이거 일본에서 만든 말이에요. 국경 없는 경제. 그 다음에 그때 일본에서 나온 개념이 이거죠 보편이라는 건 없어 로컬한 게 글로벌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나온 단어가 글로컬라이제이션 글로컬 글로벌과 로컬을 합쳐서 글로컬이란 단어가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계 역사자 후쿠야마 그 사람이 이렇게 썼죠 역사는 끝났다 존펭이 같은 경제 동물의 시대가 있을 뿐이다 다 거기에 적응해서 살면 된다 그게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종언 부제는 마지막 인종 the last man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 전까지 최종적 면제부를 받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떠보니까 갑자기 가치지한 글로벌리즘으로 세상이 확 바뀐 거야. 가치지한 글로벌리즘으로 확 바뀐 거야 세상이. 그러면 이런 거는 지난 180년 동안 한 번도 직면한 적이 없는 화두예요. 뭐냐 현대문명에 내장된 핵심 가치가 뭐야 너 그거 좋아해 너 그거 섬겨 우리는 우남 이승만이 1905년에 이걸 이미 썼어요. 개인의 실존적 존엄성 그래서 독립민족도 아니고 독립국가도 아니에요 독립정신이에요 책 이름이. 그 책에 보면 독립적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유공화국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미 그걸 딱 그러니까 독립적 개인이 된다라는 것이 궁극적 목표야. 그리고 자유공화국은 그걸 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 독립정신. 그럼 그게 뭐야 현대문명에 내장된 핵심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섬긴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질문은 일본이 겪어본 적이 없는 게 180년 동안. 그런데 이게 눈앞에 이제 닥쳤어. 그러니까 현대문명 안에 어떤 인류보편의 가치가 내장돼 있고 그걸 섬기냐 마냐의 게임이다라는 그런 게 딱 되면 일본은 그냥 여모스러운 거예요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중국 공산당이 이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걔들 입장에서 그냥 현대문명은 서양 문명이고 서양 컨트롤이고 모든 위대한 건 다 중화 땅에 있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개인 그건 환상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걸려있다고 보여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걸려있어요. 지금 이 국방백서에 나타나는 그 문제점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바닐죽창에 취해서 날뛰는 찌질이 한국. 그렇게 날뛰세요 날뛰세요 날뛰야 됩니다라고 이제 마이크 잡고 떠든 게 조국이죠. 그렇게 마이크 잡고 옆에서 앰프 앰프 올려주고 이제 꽁작꽁작 박수 친 게 문재인이지. 반일이 최고다 이거지. 묻지마 반일. 반일죽창에 취해서 날뛰는 그걸 가지고 사법부에서 김농완이 같은 자는 대법관 판사로 빵빵빵했고 김명수 대법원은 전원합의로 빵빵빵했죠. 대법관이라고 쓰고 반일죽창 고급 공작원대진의 반일죽창 톡토라고 읽어야 돼요. 법복을 확 벗겨버려야 돼요 그건. 변호사 면허도 뺏어버려야 돼요. 국가 반역 비슷한 거라고. 반일죽창에 취해 날뛰는 찌질이 한국은 일본 주류한테는 즐거움이오 먹잇감이오 놀잇감이에요. 쟤들 찌질하잖아. 역시 일본이 좋지. 우리 자민당에 펴주셔야죠. 이거죠 게임이. 혐한 감정 불치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이 확 바뀌었어. 대선혁명 치르고 나더니. 그래서 한미동맹, 가치옹호, 문명옹호, 북한자유화 이런 거가 막 지향이 돼. 그러면서 그게 세계의 흐름이랑 맞아떨어져가지고 바로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가 뭐지? 이런 거가 제기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자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드디어는 이건 미중전쟁이 아니야. 겉으로 보면 미중전쟁, 미중경쟁으로 보이지만 안에 있는 거는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와 현대문명 속에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게임이고 나의 전쟁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세태도 싫고 또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한국도 낯설고 겁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위백서가 저렇게 못 쌓아놓고서 뒤에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방위백서가 나오고 좀 이상한 방위백서가 나오지. 그래서 일본이 그래도 각성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열등하고 나쁜 그런 존재라는 건 없잖아요. 인간은 어떤 종족, 어떤 민족이든 간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갖고 있죠. 한국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지금 처지가 중국과 맞겨를 수밖에 없는 처지. 중국이 저렇게 도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각성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어화둥둥, 어화둥둥 하면서 한미동맹이 중심축으로 해서 절젤 끌고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